히트 밥도 먹었습니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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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히트 아 죄송하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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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전에 들어가면 어젯바로 밥을 못 먹을 거 같아 아 언제부터 히트 너 무시히 생겼다 아니 아 하루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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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내려줘 히트 히트 아니야 오늘은 빨리 좀 내리라고 했어 아 그래? 내리긴 내려도 되는데 엔진은 갈 수 없어요 히트 하하하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따로 한 따로 한 따로 한 인싸 했는데 왜 안 끝나라는 거예요 아하하하 아하하 그냥 공을 쓰면 더 같지 그래서 인싸 하고 미스티 팔로우 나왔어요 네 네 네 어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.. 축하드려요. 저는 그거랑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. 아, 부폰이에요. 저도 부폰은 참 희한하게 뜨고 엉데도 안 떠요. 이제 축하드립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도 1900은 메모야. 우리 밥 먹어야 된다 그래요. 오늘 아침에 콘서트 할 거였어요, 저는. 지금 1900대가 뜬 게 딱 4번이에요, 딱 4번. 기간모. 네. 오, 축하드려요. 오우, 나 지나가 있는데? 네. 네. 이거는 그 옆에 아니, 이거 안 할랍니까 아... 그렇겠네 어, 다자왕이 단대 집현재 나 밥 먹을 거라고 펜두도 사줄까? 나 단면했어요 당국 때라고요? 네, 당국 집현재 10분 오려는데 오늘날 지금 잠깐 살짝 봤는데 20분이요? 아, 20분이요? 아... 어떡할까요? 안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떠가지고 지금 가고 싶죠? 내가 한 번 만들어 드릴까요? 하하하 하하하 아, 그래요? 셋 이거? 네 안 가면 잔대까지 홈트하고 앉아서 내가 나름 이제 다다운로드에 포기해서 그냥 이렇게 이게 아무도 안다니더라구요 손님이 가고싶은거 같아요 저는 지금 또 80대가 떠가지고 아 그래요? 가고싶어요? 갑자기 여기 버스하고 갔다가 다다움한테 전화해서 네 정류에 좀 편하게 가라고 도전 가능하거든요 밥먹기로 했으면 어떡하죠? 괜찮으세요? 근데 밥은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나요? 다음에 꼭 응 저도 하고 있는데 아 아 나는 여기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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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3명 있거든? 근데 우리가 지금 흥믄에서 어 버스 타고 갈 건데 단대 정문에 있을 테니까 우리 좀 베고 가 주님하고 주님하고 하하 하하 현아는 너무 달려 지금 흥믄하대 어 어 잡았다가 어 어디 어디 쪽인데 어 아 그렇게 높은걸 지금 이렇게 이런거 잡아가지고 아 우리 여기 흥원이거든 지금 응 이번에 포행류는 좋은데요 좋은게 안 따요 저는 다 좋은데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어 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약간 주담한 느낌 네 1909랑 901 가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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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기로 꽤 좋은편이에요 13마리 중에서 아 23마리 18마리 인데 아 저도 화장실 좀 어 갔다오고 그럼 가요 난 알아서 갈게요 문우 가고싶어